어서오세요 대표님이 말씀 없으셨나요? 아, VIP 룸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형님, 집에 가자 어? 가다가 뭔 봉창 뚫린 술을 했어 난 아직 멀었는데 그냥 가 얘가 왜 이랬어 나 먹는 거 안 보여? 빨랑 가자니까 좀 알았어 그럼 그럼 이거 포장 젠마야, 이거 올 때 포장도 갖고 와 포장 아니 왜 저러셔 갑자기? 유경아 나 부탁 하나만 하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